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 아 난 설마 닉네에 와서 약간 뭔가 그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방송을 보고 있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뭐야 쭉쭉 말해보세요 아 네 방송 소리 끌 수 있어요 방송이요? 네 방송 소리 들렸어요?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님 어디가세요? 저 원딜이요 뭐 뭐 티어 뭐에요? 시...실버 에? 실버요 아 아 괜찮아 실버 괜찮아요 아이디 뭐야 아이디 뭐야 아이디 뭐야 가자 아 아니에요 저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? 아 왜 지금 시청자가 뭐라 한다고 그러는 거야? 아니요 아니요 업데이트는 알겠어요 아 업데이트하면 되지 기다려줄 수 있어 왜 아 그래 그래 기다려줄게 하... 여보세요 어? 안녕하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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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셔오세요 오셨네요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뭐 원대일 가실거죠? 아 네. 저 실버 원대일 괜찮아요? 아 실버 뭐 괜찮죠. 실버도 사람인데 뭐. 뭐 아이디 뭐세요? 아이디 뭐예요? 잠시만요. 뭐 잠깐 켤게요. 아 예. 뭐 천천히 켜셔도 돼요. 아이디 쑥구쑥. ㅎㅎㅎㅎㅎㅎ 일단 돌아오시면 말하세요. 네 잠시만요. 여기 흐느적거리세요. 아 저 저도 업데이트 안 했다. 잠깐만 어떡해지. 아 괜찮아요. 뭐 업데이트 뭐 금방 하는데 뭐. 그냥 금방 해요. 기다려줄게요. ㅎㅎㅎㅎ 이제 잠깐만. 좀 할게요. 그러면. 예. 인터뷰를... 저 팬이예요 어떡해 몇살이예요? 저 22살이요 서울 2살이요? 22살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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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살 맞네 평소에 롤 많이 하세요? 즐겨 하기는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 추천 눌렀어요? 아 네 당연히 눌렀죠 감사합니다 님 챔피언 뭐 써요? 네? 챔피언 뭐 써요? 아 잘 안들려요 뭐라고요? 챔피언 뭐 써요? 아 저 거의 다 가요 저희 주로 정글 가요 네 원딜해요? 아니 원딜도 가요 네 알겠습니다 챔피언 뭐 쓰냐고요 챔피언 챔피언 거의 그냥 안쓰는데 거의 다 쓰는데 아 진짜요? 뭐 쟤도 원딜도 해요? 네 그러면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할게요 들어오면 제가 초대할게요 네 별 무수 쌌어요? 아니요 뒤질래? 괜찮아요 뭐 안 쏠수도 있죠 그죠? 지금 50%에요 50%에요? 좀 느리, 아 괜찮아요 50이면 다 있네 지금 60%, 70% 네 쭉쭉 올라가네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77, 78 18? 네 아니 78이요 네? 네? 아니요 78이요 네 알겠습니다 봤죠 방금 욕하는 거 님 발 사이즈 몇이에요? 저 230이요 얼 아니 물어보는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분 계셔서 제가 대신 물어본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시청자 분께서 되게 물어보셔서 진짜예요 전적 못 보나? 전적 보고 싶은데 저 90%요 이제 100% 아 네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100% 아니 뭘 팔아 아니야 숨을 들이면 대학교 다녀요 아니면 뭐 노세요? 아 저 지금 저 머둥 목소리가 많이 크게 들려가지고 잘 안 들리거든요 아 어때요? 아 어때요? 아 이제 된다 선생님 이제 됐어요? 네 말하는 게 되게 육지단 같아요 네? 저는 제가 육지단 같다고요? 어 저 육지단 그 인터뷰할 때 들어보면 특유의 그 있어요 그 말투가 오오오오 이러면서 육지단 같더라고요 육지단 이세요? 아니에요 빨리 들어오시라고요 아 지금 세트 적용되는데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아이 사전에 그러면 롤 먼저 업데이트 시키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요 너무 들어오고 싶은 게 커서 조금 대기하는 것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못내드리면 님 쇼미동원이 보세요 아니 저 안 봐요 저 집에 자취판이나 TV가 없어서 오우 오우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예 TV는 없는데 컴퓨터는 있네 아 노트북이에요 아 노트북 노트북으로 야 노트북으로 간다고? 네 노트북으로 하면 렉 걸리지 않습니까?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 잘 되는데 그래 제가 노트북을 쓴 지 꽤 오래되어서 렉 거리는 것만 생각나네요 뭐지 남친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같아요 아니 일단 제 방송 보는 사람은 남자친구 없어요? 그쵸? 네? 아 저 들어왔어요 아 네 말 돌리네요 쑥구쑥 아이디어 쑥구쑥 들어오세요 네 어 1반 많이 하셨네 자 뭐 보고싶은 소포도 있으세요? 아 저는 그냥 모듬 해주시면 다 좋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럼 실버 무슨 몇 티오예요? 3이요 3이야? 그러면 거의 브론즈인데 아이고 괜찮아요 방금 전판 그 징크스처럼 안하면 돼요 아 네 그렇게 안하도록 노력해볼게요 네 새벽이 밝았습니다 핵 박아 핵 박아 핵 아 핵 박아버렸네 뭐다냐아 아이씨 그럼 그냥 핵 박았어요 그래 큰일 났네 이거 뭐야 그래? 나 그래? 오 그럼 1디래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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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오케이 뭐하지? 아니 닿지 안해도 돼 딱 양보해주네 아 뭐하지? 오랜만에 불취해볼까? 뭐하지? 아 고민되네 재밌는 거 네 아 이게 아 이게 아 바드 같은 거 어때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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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드 안해요 바드는 일단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 좋아 네? 저 말 안했는데 나 아니겠죠 좋아 일단 요즘 제가 그림이 좀 괜찮거든요 아까 쓰레지 보셨나요? 안 봤죠? 아 기대할게요 아까 잘 봤어요 네 아까 아까 그림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그래만 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아 배고프다 밥 먹었어요? 아직 안 먹었어요 자취하는 사람 나도 자취해서 그러는데 자취생은 뭐 먹어요? 밥 먹을 때 시켜먹지 않아요? 아 시켜먹고 전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하긴 그냥 쌌거라고 밖에서 사먹어요 음 쌌온거? 아 쌌거? 네 아 쌌온거라 들었네 그러시구나 상대왕 레오나랑 바루스네 큰일 났다 둘이 그게 좀 센데 네 아 일단은 그러면 좀 땡겨서 아니 일단 저 둘이 이니쉬가 좋으니까 조심하세요 죽으면 욕합니다 네 일단 케이트린이라서 뭐 좋겠죠 뭐 일단 또 불치기 때문에 좋겠죠 뭐 근데 적팀 올스킨이네 님 아 별풍 쏠 돈은 없으면서 스킬 살 돈은 있으세요? 아 꼭 쏠게요 아 뭐 쏘라는 건 아니고요 예 이거 인베 가면 될 것 같은데 인베 인베 고고 일단 불츠에 팀에 불츠가 있다면 일단 바로 인베지 인베 인베 가서 한 킬 먹고 갑시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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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멈추지마 빨리 아니 뭔 아 뭔 지진났어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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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핸드폰 왜 들고 있어 그러면 게임하는데 핸드폰 왜 들고 있어 아 핸드폰으로 보고 있구나 방송을 네 음 일단 뭐 갔다 갔다 해주고 오 귀엽다 이거 볼 아 일단 이거를 딱 끌어면 될 것 같은데 네 30초 남았습니다 여기 있나 없네 자 옆에 나눈 친구 있다고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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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리시 해줘야죠 거기서 여기서 뭐 하세요 그참 케이틀리 많이 해봤어요? 아 네 많이 해봤는데 제가 원딜을 제일 잘 못해서 귀엽다 괜찮아요 뭐 다 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었 요! 흫 참나 뭐지 오케이 갑시다 라인전으로 아이고 감상 안하냐? 다 맞아줬구만 안하네 뒤에 있는거 드릴게요 일단 2랩 때 끌어야겠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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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뭔가 좀 덜 아쉬운데 괜찮아요 뭐 일단 밝은 것도 어디입니까 CS 중점으로 오케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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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레벨 2대면 잘해요 제가 레벨 1이라서 약간 좀 무서워서 그런거지 레벨 2대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게임 끝났다 좋아 일단 케이틀린 사정거래 넓게 어 좋아 그런건 좋아요 네 케이틀린이 사정거래 좋기 때문에 조심 아이차이 아이차이 큐포킹 온다 오 좋아좋아 어 어 좋아요 어 빼 빼 빼 빼 빼 빼 좋아 조심조심 일단 이제 없으니까 한번 저 들어가서 한번 조져볼까요 저거 아니면 그냥 CS 먹을래요 아 CS 먹자 네 나이스 레오나 있었고 일단 얘도 들어오면 죽을거 같거든요 타끼고 싸웁시다 띵속은 살점보다 강하라 그시고 오케이 여자 목소리 여자에요 자 쩌 쩌 쩌 쩌 쩌 바르스 끌면 다 이거 딱 킬 가는데 아유 쩌어어어억 아이 그냥 한거에요 일단 W키고 들어오면 애들이 막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조심, 오케이, 나이스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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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우 어, 이게 아닌데, 정말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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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, 드세요 어, 방금 좀 얻어 걸린 느낌 아이, 이거, 템에 쓰지 말걸, 아이 아유 네 오케이 오케이, 아유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 저한테 한 거에요 절단, 집 가서 아, 근데 그랩 방금 좀 얻어 걸려서 오케이 오늘 그랩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거 같아요,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오늘 그랩을 되게 잘하시네요 네 네, 머리 위에 뭐에요 그거? 검? 네? 검 뭐에요? 아, 저 무대 가요 아니, 님, 머리 위에 뭐 있잖아요 뭐지? 아, 가래? 이거? 뭐지 이거? 몰랐어요? 저게 가 악당 패시브 아, 가르멘트 추가 고정 피해 그거 아 안 봤는데 그니까 적 팀에 잘하는 사람 그런 거 같네 그니까 지금은 지금 지금 님이지만 바뀌겠죠 아 자, 발라주고 아이고 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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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 어, 떼, 어, 좋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검자 깝치지 마세요 아시겠죠? 어? 봐가지고 네 꽂히면 안되겠다 오케이 낼때만 피 다 빼놔서 뒤에서 제가 먹겠습니다 와주면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펄친도 있고 어이구이구이구 어이구 잡았잡았잡았다 오케이 aika 아이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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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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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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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세! 아이 좋아 아이 좋았다 좋았어 어 아유 잘한다 나쁜 손 뭐 밀래요 뭐 갈래요 아 밀어요 아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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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센스 좋다 진짜 밑에 덫을 깔더라고 센스는 괜찮네요 그래서 남자친구 몇일 됐어요? 네 남자친구요? 어 500일 넘었어요 아 진짜요? 떠봤는데 남자친구랑 지금 질투하고 있는거 아니야? 아니 저 그런사람 아니에요 남자친구 군인이라서 공익이요? 군인이요 제가 그거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몰래 바람핀다고 떳떳한거에요 지금 아 이게 바람피는거에요? 아이 뭐 아니에요 던질까? 뭐 던져? 아니요 지금 뭐 갑시다 일단 뭐 보니까 바르소도 뭐 잘 못하는거 같고 일단 레오나가 자기 딱딱한줄하고 막 깝치는데 이러면 안전인데 좋아요 괜찮습니다 좀있으면 좀있으면 업인데 업합시다 좋아 좋아 쇼온 쇼온 어어여야자 어었 좋아 어융 다 피했네 어유 저게 대놓고 온다는 것은 대놓고 밀겠다는건데 좋은데 어이구 패시브 때문에 이거 또 깝치고 있을 것 같은데 잡아볼까요 저거 잠시만요 왓존 일단 레오나가 안보이긴 한데 레오나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 점멸이 5초인데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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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운 녀석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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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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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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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이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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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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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게 아우 이게 아깝다 아니 딱 한다가 바로 쳐야 되는데 잘 못 눌렀네 네 님 때문이잖아요 님이 한달에 더 쳤어야죠 근데 우리 저런 사람이 아니네 에이 괜찮습니다 제가 딱 썼는데 뒤로 딱 가져갔고 에이 이것만 아니었으면 잡았는데 레오나가 굉장히 잘 들어왔어요 님이 잘 물린거겠죠 네 제가 못했어요 괜찮아요 이거 이거 했다고 뭐 에이 미아 쳐주고 와 밑 터졌네 어 이거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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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레벨 아우 체력 34 정신집중 어휴 그러게요 남친 이야기 하자마자 약간 좀 하락세를 보이는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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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시간이 좀 어우 이시실라고 깜망진 새끼 어어 나 나 나 나 나 오케이 조심해요 이제 애들이 바르스가 궁으로 이시 걸어버리면 힘드니까 일로 오시고 자, 잡아볼까요 저거? 네, 잠깐만요. 방금 그 타이밍이었는데 어우, 왜 나한테 갔어? 잠깐만 미드가 좀 많이 터졌는데 자, 일단은 먹여주고 아니,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게?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죠, 일단 신드라마 좋아 прав은 이길 것 같지 않아요? 초심에 엇 들어왔다 어우 아깝네요 어? 아카소스 궁 왔구나 괜찮아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지금 75개 먹고 있고 성대방 지금 100개.. 네? 괜찮아요 뭐 천천히 먹는거죠 예 네 여성분들 가끔 마이크 끄고 욕하더라구요 아까 여성분들도 딱딱딱 하는거 보니까 아 진짜 많이 왔어요 오케이 안돼 100개 끈대 안돼 100개 나 안돼 100개 나 안돼 템 뭐 사와요? 어? 아 무함에 대해서 감사할게요 어우 많이 모셨네 아 비애플하게 아 뭐야 자 일단 스코가 많이 밀리긴 한데 지금 아 진짜 너무 너무 심각하다 이거 아 지금 팀 앞에가 벗밖에 없는거에요? 그죠 벗도 그렇게 흥어한거 같진 않은데 ㅎㅎㅎㅎ 자 일단 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거 괜히 막 쉽게 포기해서 하면 안 좋습니다 자 자 레오나 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 자 좋았으 여기 있을텐데 이거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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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데미지야 야 데미지 미쳤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조스미레 에어 안돼! 안돼!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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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깝다 아유 근데 뭐하세요? 전멸 없으세요? 아 그래요? 근데 근데 왜 지금 부들부들 하세요 지금? 아니요 부들부들 한거 같은데 지금?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?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지금 비웃은거죠 지금? 아니요 아니요 방금 비웃었잖아요 이게 아 이게 시장인데 아유 아유 아닙니다 이게 이게 근데 너무 또 다른 바턴이 너무 터져서 인시가 너무 좋아요 저쪽이 그래서 한번 걸리면 끝이네 이게 아 아쉽네 다른 데 다 많아요 괜찮아요 카스가 혹시 몰라요 카스는 진짜 뭐 엄청 세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다섯 배 차이는거 알죠? 어? 잠시만 잠시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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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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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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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님이 님께서 이거를 어? 울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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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드세요? 아 어떡해 울림 궁 없으세요? 아니 내가 궁 쓰려 했는데 얼마나 궁 쓰네 먼저 성공하고 계속 뚜까뚜까 하셔야죠 괜찮습니다 뭐 노트북하고 계신다니까 아니 뭐 이해해드려죠 아니 노트북이래잖아 노트북 노트북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맨손님 고맙습니다 이해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뭐 실버가 뭐 그렇죠 저는 뭐 이해껏 기대하고 한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실버가 뭐 그렇죠 안 돼 이게 좀 갑자기 태어나서 좀 무섭다 아까만 실버가 사람이라면서요 아 아 그런 말 안했는데 흠 이제 오는거 건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오우 오우 한 번 미드로 한번 가볼까 미드 가볼까요 동원이 안될 것 같은데 치 흐흫 아니 또면 될거거든요 위로갑시다 신드라 튄다 어 근데 체력이 아 뭐 레벨이 4차이 나네 제가 딱 끌고 뒤에서 막 딱딱딱 해주면 돼요 자 오씨 뭔지 비자 오케이 이거 이거 탑탑탑탑탑탑 버티어라 정의를 위해 오우 쿵 방금 오우 괜찮아 요 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 가서 오우 일단 거절해요 거절 일단 거절하고 계속해봅시다 아유 큰일난데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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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괜찮아 이거 원딜이 엄청 크면 돼요 원딜이 크면 돼 베인 뭐야 아냐 진짜 그래요 힘냅시다 베인 팔 아파서 못하겠대 저런 새끼 28 왜 달려있는거야 조심조심 조심조심 니마 방금 뭐 뭐한거에요 아니 마우스 마우스 잘못됐어 마우스 마우스 잘못 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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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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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거 진짜 이거 그냥 터져버렸네 이거 오프 아니 여러분들 제가 칼색색 아니고 실버라서 그래요 실버 오프 끌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이 지금 그래도 제가 킬 관율 100% 거든요 어 이거 오우 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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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전멸로 끌어볼까요? 저 전멸 그램? 전멸 그램 한번 가볼까?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티키타! 어? 아! 니마 아니 저 진짜... 니마! 아 이거 제가 잘못한거에요? 아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까? 니마! 아 진짜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이 뭐 제가 잘못한거네 괜찮아요 뭐 아이고 뭐야 어휴 집에 가야지 좋아 집에 가서 오케이 아 잘하고 있어요 저희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괜찮아 닌 무대 나왔잖아요 CS도 지금 100개나 뭐 그런거 다 한거지 게임 그치? 네 오케이 아직 전멸이 있으니까 전멸 그램 딱 저저렇게 딱 끌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음 그렇지 옆에 딱 올라와네 저 어 용... 좋아 어 이거 아닌데 이거 빼빼빼빼빼빼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하하 그렇지 오우 잡았네 오 이거 오우 좋아 더블킬 자 아직 죽어야 되는데 이야 굴러면서 맞아주네 그걸 굴러주면서 맞다니 괜찮아요 뭐 아 야 뭐 그냥 해요 계속해요 아니야, 계속 해보자 계속 해봐 이거 드세요 아, 저는 잘했는데 초반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다 끌고 다 했는데 일단 우리 먼딜님께서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이거 변명 해보세요 어, 제가 실버라서 그죠 아 아 아 그냥 그냥 서랭 치죠 안되겠다 이거 수고하셨어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서랭 나오면 그때야 그만하세요 네 아, 진짜 우리 팀이 진짜 못한다 그죠 아, 근데 지금 카소스랑 베인 안심하네 그죠 오우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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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마 아, 니마 아, 니마 아,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방금 멈추난 거 같은데 뭐예요? 제가 방금 뭐 멈추난 거 같은데 이거 고의로 막 애쓰놓은 거 같은데 그죠 그죠, 저, 나, 나, 내가 진짜 어떻게 하나 보고 있었는데 이게 멈췄더라고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에휴 롤은 진짜 취미로만 하세요 아시겠죠? 네 아, 진짜 짱 못하신다 아으 이러니까 실버지 아, 내가 실버를 만나면 안 되네 죄송해요 수고하셨어요 네, 수고했어요 뷰 자, 오늘 토크온 네, 오늘 시청자 데리고 듀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 한 다섯 판인가요? 다섯 판인가 한 거 같은데 뭐 잘하는 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못하는 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제 탓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재밌었고요 끝